아 망이다 망이 이 순간에 기다렸다 아 좋은데요? 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각자 다 닮았다 소심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거구나 아 근데 진짜 오 야 슈키라 슈키 약간 옛날 윤기 형 옛날 팝푸푸푸한 윤기 닮았다 나 스무살 스무살에다 슈키네요 형 아 표정이 다양하네 저 중간에 있는 쟤가 내가 똑같이 쓰겠네 우하 우유 우유 우하 저 세번째 아 우유에 닿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? 와 대박이다 와 아이돌 진짜 좋다 야 코야 이거 남주의 캐릭터잖아요 어 아 이 귀가 떨어지는구나 자네 잠을 좋아하네 귀엽다 아 저게 마음에 드세요 우와 진짜 귀여워 떨어진 게 너무 마음에 든다 아 대박이다 귀엽다 이제 일곱 개 다 나왔지 제가 제가 미스테리인구나 쟤 뭐야 일단 이 친구는 밤몬이라는 가칭으로 저희가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이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텐데 친근함이 느껴지는 좋은 시너지가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는 노는 걸 좋아하고 활발하다 보니까 사고 치고 반디 나무조림이 돼서 반디 나무조림이 돼서 그런 거를 좀 캐릭터화 시키면 다른 이렇게 하나씩 딱 형태가 있는 친구들보다 좀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 일곱 명의 친구들을 실제 방탄소년단만큼 끈끈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예전 여러분들 인터뷰를 다시 살펴보았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탄생되었습니다 프라이 pray 아 이거는 진짜 멋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습이 있었bling 어 귀여워 이제 다양한 컨셉 아스트들 저희 작가분들께서 정말 사진 주목agan 되나요 테타 개인적으로 멋있는 것 같아 형 또 갈래 쓰면 안 봐요. 나 이게 너무 예뻐요. 이거 되게 뭔가... 이거 화양면 아닙니까? 자 짠해. 뭔가 다 같이 있어야 예쁘네. 하얀 자켓. 그것이 너무, 이건 내가 제일 좋은 거 같아. 하얀아이고. 좋은 머리. 오오오오오 이거 피규어 나오면 되게 이쁘겠다. 이 피규어 나오기 너무 맛있어? 네. 여러 가지 잡아본 시안들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게 진짜 기대된다. 전혀 생각지도 못하겠네. 카모 플라즈. 귀엽다. 이거 귀엽네. 길이 탄난다. 진짜 진짜. 이게 카모 패턴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엄청. 되게 유니크해진다. 그러니까 이게. 느낌이다. 잠옷. 잠옷이 나와야지. 잠옷 필요했어. 이거 진짜 귀엽네. 잠옷 나와야 돼. 잠옷 안 나와야 돼. 아 이거 진짜. R.J.가 한 칼을 한다니까. 아 잠옷 귀엽네. 잠옷은 진짜. R.J.가 한 칼을 해. 나 매일 입을 수 있어. 저거 진짜 귀엽다. 저거 진짜 귀엽다. 저거 진짜 귀엽네. X라인 사이즈로. 저거 해야 돼. 잠옷 해야 돼. 잠옷은 무조건. 아 진짜 귀엽네. 저거는 그냥 나오는 거지. 노트북 파우치 탐나네. 내장은 무조건. 와우. 동영이 진짜로. 가주셔서 지금 디자인하신 분들. 아 이제 그림 빌려주신 분들. 아 감사합니다. 박수갈채. 아 감사합니다. 이 박수. 근데 이거 진짜 나오면 약간. 오 대박일 거 같아요. 오오. 오오오. 우와오오. 오오오. 완전 귀여워. 대박이야. 아 뭐하는 거야. 나 으에에에에에. 나 안 벗는 삽니다 지금. 감사합니다.